경상북도 문경에서 열리는 제21회 낙동카유제! 그리고 제21회 낙동카유제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16일 금일 오후 7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낙동카유제는 박남춘, 향기의 사회로! 진성, 박우철, 최시락, 전철, 류기진, 유미, 홍창가, 윤지영의 축하 무대와 대한민국 가요계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들의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11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제21회 낙동카유제와 함께하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김성욱, 강철, 송란, 김민정, 김채인, 김미화, 신나, 전민아, 나대길, 홍순, 김성욱, 조은정, 소유찬, 송가인, 황윤석, 미아, 안동탁, 토인, 펭숙이가 출연해 청겨운 우리 가요를 들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문경시,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예술인 청년 앞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예술인 청년 앞에, 경상북도 연 앞에, 문경시와 함께합니다!